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기부채가방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할 건데요. 준비물로는 도면이 그려진 기부채가방과 헤브릭 마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브릭 마카를 꺼내서 책가방 도면에 맞게 이쁘게 채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책가방 도면에 맞는 색깔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창작에 맞게 이쁘게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으로는 바로 색칠한 곳 옆에다가 색칠을 해 주실 경우 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색칠한 곳과 좀 떨어진 곳에다가 색칠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곳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도면에 색칠을 해 주신 다음에 말려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기부채가방은 치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